오늘의 강의 내용은 GTX가 A가 온다. 5400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청약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GTX A 노선과 맞춰서 5400 대 1이라는 청약 광풍 따라서 대박신화가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박신화를 우리가 정말 잡을 수 있는 방법과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GTX A가 온다. 5400 대 1이라는 청약 광풍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박신화가 탄생하고 있는데 일단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동탄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청약 경쟁률, 평균 경쟁률이 800 대 1이 넘었고요. 신기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다? GTX가 개통되는 역세권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 2기 신도시에 동탄 역세권역에 일수인 청약 평균 경쟁률이 800 대 1이 넘어서고 있고요. 전용면적, 배기세균, 30평대 유형에서는 경쟁률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5400 대 1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5000 대 1이 넘는 그런 경쟁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GTX A 노선이라는 개통의 호재, 또 신축 브랜드 아파트 거기다가 경쟁력 있는 분양가라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박 신화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GTX가 뚫리고요. 그 지역의 신축 아파트 거기다가 분양가라든지 매매가가 경쟁력 있는 아파트는 앞으로 대박이 터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좀 살펴볼까요? 연일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가 평균 매매가 얼마다? 11억 원이 넘어서고 있다. 15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무려 83%. 많이 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도 아파트도 평균 매매가가 5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광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기도에 있는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공통적인 호재보다 바로 GTX가 개통되는 호재가 있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시흥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안산, 아시는 것처럼 시흥, 의정부, 안산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지역들, 아파트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다? 바로 GTX가 개통되는 호재를 안고 있고요. 이런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에서 GTX가 개통됨으로 해서 도심권이나 강남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 급등한다라고 보시고요. GTX 노선이 개통되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는 결코 실패한다, 안 한다, 실패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GTX A 노선과 발맞춰 대박 시나로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성공 투자 키워드 뭘까요? 말씀드렸죠? 바로 뭐다? GTX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강남불패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상승장에서도 강남불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남불패 플러스 뭐다? GTX불패라는 그런 신화가 앞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GTX A 노선이 개통되고요. 거기다가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이 또 개통이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역세권역의 3천 세대가 넘는 재개발까지 추진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투자를 당연히 해야겠죠. GTX 신분당선 3천 세대가 넘는 재개발이 일어나는 지역,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오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성공 투자 키워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GTX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발 맞춰서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5년 차에 연봉 1억이 수두룩하다. 어디가 그럴까요? 바로 판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최고 연봉을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지역 그리고 생겨나는 지역이 바로 판교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각광받고요. 고급 인력들이 많이 근무하는 지역, 바로 판교입니다. 그러면 판교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두 번째, 강남권역의 최대 개발 사업 뭘까요? 바로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 플러스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입니다.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올해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요. 2, 3년 내로 본격적인 착공과 삼성동 GBC와 발 맞춰서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판교,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노선 바로 GTX 중에서도 A노선입니다. 파주 운정을 출발해서 킨텍스 대곡 연신내 바로 서울역세권 도심과 용산입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정거장이면 바로 삼성동 잠실권역이고요. 두 정거장 수석, 세 정거장이면 성남 바로 용인과 동탄입니다. 용인에서 또 반도체 클러스터가 개발이 되고 성남이 바로 판교입니다. 삼성동 말할 필요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킨텍스 주변의 그런 미디어센터와 디지털 밸리 또 서울역세권, 용산권, 삼성, 판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노선이 바로 A노선이고요. 그래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이나 용인까지 20분, 30분 대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뀐다. 그만큼 GTX A노선의 파급 효과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또 A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진행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두 번째, GTX 불폐신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보이시죠? 이게 어떤 열차냐? 바로 GTX A노선의 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선택이 돼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GTX A노선의 개통이 정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GTX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서울권역의 수요를 분산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GTX가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GTX가 개통되는 지역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고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TX가 앞으로 서울권역과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GTX A노선이 개통되고요. 신분당선까지 개통되면서 거기다가 역세권 재개발까지 되는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연신내 역세권,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바로 독바위 역세권. GTX가 연신내역에 들어옵니다. 바로 용산, 바로 다음이 삼성 판교까지. 연신내에서 10분, 30분 내로 강남과 판교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뀌면 연신내 역세권의 집값, 땅값, 집값 어떻게 될까요?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독바위 역세권으로 해서 신분당선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분당선과 GTX, 3호선과 6호, 트리플, 쿼드라플, 4개의 전철 교통망이 진행되고요. 거기다가 대규모 개발, 재개발 이슈까지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연신내 역세권의 투자 가치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GTX, A노선과 신분당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GTX와 신분당선 개통이 되면 시세 차익의 크기, 즉 5천이 되느냐, 1억이 되느냐, 3억이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패할 수 없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할 수 없는 지역이면 접근하기 어렵겠죠.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아직까지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1억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재개발 이슈가 나오는 지역들은 1억이 좀 넘게 들어가시지만 아직 재개발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향후에 이런 GTX라 신분당선,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도 연신대역세권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지역에서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이든 아니면 민간 주도 방식의 개발이든 개발의 얘기가 또 추진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건든다, 개발을 하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도 방식이 됐든 민간 방식이 됐든 2천에서 3천 세대 넘는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3호선과 6호선, 거기다 GTX 노선, 신분당선까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대규모 신축 브랜드 아파트라고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갈까요? 그런 기회를 조합원으로서 정말 최소 금액으로 투자하고 큰 수익을 얻고 또 나중에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GTX 불폐신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향후 투자 방향 전략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GTX A 노선에 올라타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역세권역이 되는 지역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투자 금액 대비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종목은 뭐다? 바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소형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 어딜까요? 바로 연신대 역세권입니다. 투자 삼박자가 뭘까요? 첫 번째,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 투자. 두 번째, GTX와 역세권 개발, 신문당선 개통이라는 큰 호재에 따른 큰 폭의 시대 차이. 마지막으로 공공주도 방식이 됐든 민간 개발 방식이 됐든 향후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신대 역세권을 주목하시고요. 연신대 역세권역에 승부를 거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신대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또 일부 지역은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신축주택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개발을 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 또 어떤 지역은 또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다 배제를 하시고요. 공공주도 방식이 됐든 민간 재개발이 됐든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런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한 군데 한 지역 매물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지역들, 다양한 개발 방식들을 비교 분석하셔서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하셨을 때 연신대 역세권형의 큰 수익과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입주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